블렌더를 이용해서 주사위 모양을 모델링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블렌더는 메쉬 기반으로 모델링을 하다 보니까 메쉬만 잘 잘라서 사용하면 진짜 주사위 모양은 간단하게 빠르게 만들 수가 있는데요. 지금 여기 있는 박스 선택해서 탭키 눌러서 에디트 모드 들어간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섭디바이드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. 이 면을 내가 원하는 수만큼 등분을 해주는 겁니다. 그래서 이 면을 모든 면을 동일하게 지금 등분을 진행을 했고요. 그러면 이제 여기를 주사위에 맞게 지금 3번 눌러서 면 선택을 해서요. 2 누르면 익스트루드 위 또는 아래거든요. 그래서 마이너스 0.2 해서 아래 방향으로 들어가게 해줍니다. 그러면 반대쪽은 이제 6이니까 쉬프트키 누른 상태로 이렇게 클릭해서 역시나 2 해서 0.2 마이너스는 나중에 눌러도 됩니다. 그러면은 위에가 1 여기가 6 자 그럼 주사위에 맞게 이렇게 3 2 눌러서 얘는 마이너스 0.2 그 다음에 반대쪽 면이 4죠. 주사위에 마주보는 면은 합이 7이니까 2 해서 여기도 마이너스 0.2 그 다음에 이쪽은 5 2 눌러서 마이너스 0.2 그리고 반대쪽은 2죠. 숫자 2 그 다음에 영어 2 눌러서 자 마이너스 0.2 자 이렇게 하면 메쉬로 쪼갠 다음에 그 메쉬의 간격이 이미 등분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모델링을 하면 음 지금 주사위 모델링 몇 분 지나갔죠? 2분 좀 넘었나? 네 굉장히 간단하게 주사위 모양은 만들 수가 있습니다. 그럼 좀 심심하니까 블렌더에 있는 기능을 좀 더 써본다면 여기 모디파이에서 모서리를 좀 둥글게 만들어볼까요? 그러면은 섭디비전을 이용해서 이렇게 둥글게 표현을 할 수도 있고요. 또는 요거 말고 이제 바벨이죠. 바벨을 이용해서 모서리를 깎아주는 거죠. 마치 이렇게 저는 이 바벨로 깎는 이 모양이 뭔가 더 예쁜 것 같네요.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적용을 한 다음에 어플라이로 적용을 한 다음에 얘를 한번 3D 프린터로 뽑는다고 가정하고 파일을 STL로 내보내기 하겠습니다. STL 기본적으로 블렌더를 키게 되면 단위가 미터로 설정이 돼 있거든요. 그래서 이거를 지금 건드리지 않은 상태입니다. 그래서 이제 얘를 모델링 작업을 했고 STL 파일로 내보냈고요. 큐라에서 한번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래서 큐라로 불러오게 되면 그러니까 단위가 이게 2mm 단위로 들어옵니다. 아마 이제 띵기버스에서 모델링 다운받았는데 엄청 조그맣게 나온 그런 경험이 있으시다면 아 이 사람 블렌더로 모델링 했네 라는 거를 눈치챘을 것 같은데요. 크기는 그냥 여기 이제 출력하는 원하는 출력으로 사이즈로 키워주면 되죠. 그러면은 예를 들면 100 이렇게 키워주면 요렇게 주사위 모양이 이 네모가 예쁘게 다이아몬드처럼 깎여있네요. 이 상태로 이제 출력이 가능해지겠죠. 서포터는 필요 없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안에 인필도 저렇게 많이 채워서 뽑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. 지금 출력 시간보다는 더 줄여서 출력이 가능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. 모양의 규칙성이 있을 때 이제 이 메쉬를 이용해서 블렌더로 모델링 하는 것도 꽤 빠르게 작업을 할 수 있구나를 확인했습니다.